제가 아까 라코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딱 떠올랐어요. 티모시 살라메. 아 진짜. 아 티모시 살라메. 자 거기 서주세요. 거기 서주시오. 너무 어찌지 않습니까. 자 왼쪽부터.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. 정면.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선한 에너지를 늘 전달해주는 배우죠. 자 30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. 네 좋습니다.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. 사랑 많이 담아서. 네. 시선 그 상태로 오른쪽.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고요. 정면 아래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. 네. 하늘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. 네.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그녀를 모셔볼까요. 케미 요정에서 코밍 요정으로 돌아왔습니다. 정소민 배우 모실게요.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배우 정소민씨입니다. 네.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정면 아래. 정면 아래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. 배우가 연기에 집중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소민 배우인데요.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. 사랑 많이 담아서. 네. 오른쪽.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 소민씨 그 자리에 계시고 강하늘씨 모십니다. 두 분 오늘 의상도 그렇고 완벽한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 정말 멋집니다.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하늘씨가 몸을 틀어서. 네.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정면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. 정말 아름다운 두 배우 하트를 두 분이 한번 완성해볼까요. 네. 두 분이 한번 완성해서. 정면 아래쪽. 오른쪽. 자 숨을 이후에 다시 만난 두 배우입니다. 오른쪽 왼쪽 이번에는. 왼쪽을 봐주시고요. 자 그리고 두 분. 보라틀을 한번 해볼까요. 한쪽씩. 강하늘씨는 이쪽. 정소민씨는 그쪽. 예. 아 너무 사랑스러운 정면. 오른쪽. 그리고 왼쪽. 정면 아래쪽.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죠. 두 분. 좋습니다. 자 이제 남대중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코미디의 진심인. 남대중 감독님. 네. 박수를 받으면. 세 분 좀만 가까이 서주시고요. 이렇게 가까이 서주시고. 하얘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. 왼쪽부터. 정면. 정면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. 자 저희가 판넬도 준비되어 있는데 판넬을 틀어주시고요. 네. 올 추석. 제대로 터진다. 너무나 귀여운 판넬. 판넬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. 네. 정면. 이번에 감독님이 오른쪽으로 판넬을 틀어서 오른쪽. 자 정면 아래쪽.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. 이제 파이팅을 외칠 텐데. 제대로 한번 터뜨려 봅시다. 자 영화 30일. 하나 둘 셋 파이팅. 네. 네 이상으로 영화 30일 제작품을 마치겠습니다.